안녕하세요 어너드 트래블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입니다 국어정! 팔 나가겠는데? 이게 무엇일까요? 이게 무엇일까요? 피 피 피 피 피 오 예 아이고 아우 쉣 여기 가 아 무겁지? 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면 운방이라 좀 무겁다 아 이게 풀대야? 팩이지? 어 풀대 저기에 있는 거지? 아 뭔가 있네 문팩이 왜 이렇게 많아? 이렇게 얘를 이렇게 넣고 여기 넣고 얘를 이렇게 해서 박아 봅시다 잘하지 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줄이 끝나는 지자한테 팩을 받고 또 이렇게 걸어서 이 줄이 끝나는 지자한테 팩을 받고 그러면 이 줄은 뭐 걸고 이런 거 어디가? 없어 없어 알겠어 고기 탕후루 과거 끝! 어? 왜? 얘 흐트러졌어. 뭐가 흐트러져? 그거 다 빼야 된다니까? 아 다 빼? 아 이거 그대로 두둔 거 아니야? 안 돼 안 돼. 가자 가자 가자. 어디다 다 막아? 다 막아. 다? 어. 어디 봅시다. 와 졸라 큰데? 우와 씨. 우와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이거? 연장 같은데? 우와 씨. 연장이야 이거. 부가정. 어떡해. 이게 위아래가 있나? 있을 거 같다. 없나? 없는 거 같은데? 상관없어요? 아니야 아니야. 빨간 쪽이. 빨간 쪽이. 내리라고요? 안 내려봐? 응. 그 쪽이 위로 올라가야 돼. 어떻게 알아요 그걸? 그렇게 생겨먹었어요. 여기가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? 어. 네. 어허. 어허. 여기 보자. 야 이거 여간 상관시다. 어허. 이거 너무 상관신 작업인데. 우와 이거 어떻게 해? 어서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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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하실까? 어허. 어허. 야 이거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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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. 내가.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. 아 싫어. 내가 할게. 아 싫은데? 내가 한번 해봐야지. 봐봐. 내가 시범을 보여줬다가 내가 다시. 나도 처음 해봐도 이게 별참같은 거 아니야. 잠깐만 야 이렇게 해봐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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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? 절대 못해 와 이거 개높다 야 카메라 이게 안당겨 이리만큼 높은게 진짜?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데 와 진짜 높다 이거 나 할 수 있다고? 안돼 안돼 근데 왜 다 할 수 있다는거야 여자들 일단은 웨딩을 좀 땡겨자 어떻게 해? 이걸 봐가지고 그래야 닭이 좀 사니까 팔 나가겠는데 어 됐어 일단 이쪽을 열자 그래? 여기 그래 여기 여기 보고 싶은데 어? 그쪽도 열면 돼 뭐가 이렇게 물리지? 일로와봐 나 지금 다 물렸어 그래서 그만하고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됐어? 이거 땡기는거야 아 땡기면 열고 나오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둘이 두개인데 둘중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? 아니야 반쪽만 열리잖아 지금 여기 걸어놓고 이렇게 땡기는거야 이렇게 땡기는거야 열리잖아 그치? 그리고 이것도 좋아 이렇게 완성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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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또 쇼프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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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지 오ååååå 쇠절아 요 해장 고춧가루 뭐 안에 세팅도 다 하고 첫 피칭을 이렇게 잘 마쳤는데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고스트 첫 피칭 했을 때는 그냥 와 넓어서 좋다 이런 느낌만 있었는데 이거는 넓기도 넓고 분위기 너무 좋아 약간 감성 캠핑 분위기가 너무 물씬 나서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소재가 면험방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폴리 텐트만 쓰다가 처음으로 면험방 일단은 저는 너무 무거웠어요 무겁긴 무거웠어요 완전 면 텐트는 진짜 무거울 것 같아요 결로, 습기 이런 거에 강화돼요 그래서 기대가 조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서커스 빅이에요 서커스티치 빅이에요 빅 그 기본이랑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캠핑을 둘에다가 또 포도까지 있으니까 저희 셋이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빅이어야겠다 그리고 빅은 그냥 기본과 다르게 요거 뭐예요? 환기차 벤틀레이션? 약 고개 한쪽만 있나요? 아니요 면마다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랫부분에 아 다 있는 거예요? 그래서 날로 두면은 되게 쾌적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도 저희는 전세캠입니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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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오늘 추울까봐 옷을 좀 입혔어요 텐트 색깔이랑 깔맞춤 호두 닭고기 호두 닭고기 호두 닭고기 호두 닭고기 옳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너무 뜨거워 기다려야 돼 오케이 맘마 먹자 아이고 꼭꼭 잘 씹어먹네 자 포도밥은 이제 완성을 했고 넵 저희 밥을 하겠습니다 넵 물을 얼마나 넣을까요? 이제 깊은 그리드를 샀으니? 아니요 메뉴 아 메뉴 말을 해줘야죠 아 그러네요 메뉴 소개를 해야되는데 메뉴 소개 네 꼭 오늘의 메뉴는 샤부샤부 샤부샤부 더 넣어도 되겠다 난 집에서도 이거 안 쓰긴 하는데 한번 써보자 야 이거 어 제가 요리하지도 않으면서 입 좀 다물고 있어 다시 빼 다시 빼? 응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휘저어도 다시 빼 여행 여러분 이거 잘 나오더라구요 노브랜드 냉동양지 샤부샤부 샤브샤브 아 맛있겠다 이 정도만 해 놓고 뭐나 먹자 짜줘? 근데 이거 다 괜찮냐? 많이 많이 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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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야 돼 3종 세트로 먹어 참경채, 배추, 버섯 다 아 냄새 잤어 음 이제 말해줄게 이거는 딱 사우나라는 맛이야 사우나 어떻게 생각해? 사우나 이건 공감한다 근데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을 봤는데 텐트가 꽤 큰 거 같아 이거? 멀리서 봤을 때 엄청 커 보여 엄청 크다니까 엄청 큰데 근데 안의 공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진 않아 이 위가 크거든 응 맞아 위가 크고 옆은 죽는 공간이 많아서 응 어 되게 뽀송뽀송해가지고 진짜? 이렇게 습기가 많은데 벌써 결로 맺히고도 남았을 거거든 지금 이 정도 습기면 맞아 엄마야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디 갔어 응 어디 갔어 보라이 아니야? 우와 새야 새 또 멕뚜인데 그치 어디 갔어 멕뚜이 여기로 갔어 저는 이걸로 먹겠습니다 고기가 아주 듬뿍듬뿍 들어갔어 이걸로 해야겠네 진짜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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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쓰는 사람도 있대 타프 칠 필요 없잖아 응 그치 응 저거 뭐야 저 폴대로 타프처럼 열어놓는 건데 응 맞아 양쪽에 해놓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그냥 우리 같으면 폴로 텐트 그냥 메쉬만 딱 해가지고 놔두고 자는 거야 응 응 오른쪽 보지마 아니 왼쪽 보지마 아니 왼쪽 보지마 여치 아예 아기아기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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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나가 너가 나가 너가 나가 너가 나가 가 저리로 가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아가야 일로 와봐 저거 들고 나가 들고 나가 들고 나가 들고 나가라고 아기아기아기 다리를 다친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어휴 씨 어휴 씨 어휴 개따듯해 전비장파 없었으면 돼 큰일 날뻔했어 짜시지 아 너무 좋아 잘 작아 잘 작아 사랑해 아니야 나도 사랑해 포도도 잘 작아 포도 사랑해 사랑해 포도도 잘 작아 끝끝 깨요 안녕 안녕 주를 멈췄어 어휴 야야 ㅎㅎㅎㅎ 오, 너무 좋아. 이 시각